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초하루인데 모든 산문을 다 폐쇄하고 초하루법회도 중단이 됐고 비단 법무사뿐만 아니고 전국 사찰에 초하루법회를 다 올 수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비들이 이중삼중으로 서서 오는 사람을 막고 또 거기다가 붉은 줄을 쳐가지고 공고문도 붙이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얼른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백팔자제어 성음스님의 주옥같은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책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목차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째 항목의 인격 향상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제일 첫째 항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으나 원하는 것은 매우 많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 기타, 명예, 야합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원하죠 차도 사실은 겨우 타고 다닐 정도면 되는데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을 자꾸 원합니다 또 주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요즘 시끄러야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평, 40평, 50평, 60평 뭐 그런 큰 집들을 그렇게 선호하니까 그것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또 소요됩니다 건축하는 데도 그렇고 돈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소요되고 그것을 반으로 줄인다면 모든 것이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땅도 줄고 건축 자재도 줄고 여러 가지가 그럴 텐데 사람의 욕심은 뭐 한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상비를 할 때도 보면 귀불, 양족존, 귀법, 이역존, 귀승, 중중존 그랬는데 부처님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역, 떠날리자, 욕심욕자 불필요한 욕심을 우리가 부리지 마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팔만대행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전한다면 바로 욕심때나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욕심때문에 명예욕이라든지 물질욕이라든지 사람욕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것은 많지 않으나 원하는 것은 매우 많다 이렇게 딱 아주 촌철사님으로 한마디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를 더 소개한다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우선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태양의 은혜 자연의 은혜, 나무의 은혜 계절이 바뀌는 그런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걸 이제 갚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꼭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눈앞에 이익을 차린다 그래 봐야 꼭 자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성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불하십시오 구성인의 말씀은 신이ãzing 작성 5.4 5.15